네. 마장님 얘기하시죠. 아이고 죽었다. 아이고 사돈. 사돈. 우리 저기 냉수 한 사발지만 좀 갖다 줘. 아이고. 깨끗이 씻은 물에 오다가 땀 다 빼는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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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도 따다. 실에 끼어 목에다 걸고. 이게 뭐였죠? 응. 고무줄 뛰기 할 때 하는 노래야. 이렇게 하는거야. 아다야 나 오노. 아이고. 고무줄 안에는 또 해옥이 이게 잘했지. 아이고 맞아. 아이고. 이거 좀 맨발로 해야지 더 잘된다고. 신발 그냥 저쪽에서 벗어놓고선 한참 뛰다가는 그냥 신발 잊어먹고 들어왔어. 지지게 맞았었지 뭐야. 아하하하하하. 아유. 지루가 이모 세 번. 아니 딱 다섯 번만 뛰고 있어요. 아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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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그 빨래트에 다리를 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. 여기. 이 기둥에다 묶어. 아이씨. 뭐라놨. 아하하하. 왜이래. 아유 진짜. 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. 유나가 힘들어하잖아. 근데 친구인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? 아하. 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솔직히 말하면 다냐? 뭐? 야. 너 말이 좀 심하다? 아이 그러니까. 유나 좀 그냥 혼자 냅두라고 좀. 나는 너처럼 친구인 자 힘든 꼴 못 봐. 난 내 친구 아픈 꼴 못 봐.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야. 뭐? 야 니가 그러거든 친구야? 니가 뭘 알아 도대체. 도대체. 도대체 그만해. 유나. 됐어. 내가 더 얘기할게. 야 야. 동지야. 야 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냐 너. 뭔 일 있어? 좋아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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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ica tão 잘 갈라. 아우. 시랙아. 때리 student이 나 가지고 쓰러기로 했단 말이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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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만 다 팔면 금방 올테니까 부러기 좀 봐줘 착하지 혜옥아? 네 자, 이거 먹고 부러기랑 놀고 있어 혜옥아, 가만히 있어 혜옥아, 놀자 혜옥아, 놀자 혜옥아, 놀자 혜옥아, 놀자 혜옥아, 놀자 해, Millsap, Tw brother code, in the paper 혜옥아, 놀자 와aaa, 놀자 훅 spo national 호, 호, 호 내가ire 아이고 조카 왜이래? 왜 그래, 지금 왜 그러세요? 이모 어쩜ле 그럴 수가 있어, 어? 아니야 나 진짜 안 그랬어 아이고 아이고 몸이 허해지더니만은 별 회개한 꿈을 다 꾸고먼 설마 혜욱이가 그랬겠냐 아이 그럼 혜욱이가 조카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맞아 아니야 나 맥주... 맥주 한나씨 마실까? 한나씨? 그래 그래 마실까? 아 뭐 아니면은 티비 티비 볼까 심심하면 심심하면 티비 볼까 유나야 너 아까 얘기한다는 게 뭐야 어? 응? 어 됐지 저 저기 그게 어? 야! 어 뭐야? 후라씨 없어? 뭐 나왔지 이거? 나 정미씨 좋아해 아주 오래되부터 아파있어 나 정말 정미씨 좋아해 아! 아우 야 그런거면 아우 잘 됐다 축하해 아 차가 차 아이씨 너때로 수 없들었잖아 야 걸레 그건 내 발이야 아이씨 아 미안 야 김정민 너 좋겠다 유나같이 멋진 여자가 고백도 하고 야 그런김에 너 저기 소감 발표 한번 해라 나... 나야 뭐 좋지 뭐 아이 그럼 우리 축배를 들어야지 건배해야지 어? 건배 아니 근데 뭐가 보여야 건배를 하든지 말하든지 할텐데 내 잔을 어떻게... 어... 어... 왜 말해 어 윤호 어 윤호 어?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정미 아빠는 그거 뭐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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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까지 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언론에 죽겠네 정말 창피해서 그랬나? 진짜 때리려고 한 거 아니겠지? 보래하고 끝낼 사람이 아닌데 깜깜해서 안 보여서 그랬나? 유나 맘고생한 게 안 됐어서 안아준다는 게 중간에 정민 씨 있는 걸 깜빡했네 난 줄 알았을려나? 미자 씨 끌어안는다는데 미안해서 어쩌지? 뭐야? 왜 이래? 야, 그럴 수 없어? 나 정민 씨 좋아해. 오랫동안 아파 있어. 난 정말 정민 씨 좋아해. 잘 된다! 축하해, 축하해! 바로 된다! 수록 찔렀잖아! 걸레! 내 말이야, 이거! 김정민 너 좋겠다. 유나같이 멋진 여자가 너 고백도 하고. 야, 수고한 발표 좀 해라, 응? 난, 나야 좋지. 아휴, 우리 축배를 들어야지, 응? 축배를... 근데 이게 보여야 축배를 주는 거 많잖아.